안녕하세요. 뽀뽀이빠이입니다. 제이파크 아침 식사 소개할게요. 이런 거 있어. 어 내가 좋아했어. 치아 바카롱이 있다. 아침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엄마는 커피 한 잔. 갑자기 식당에 꼬로로가 나타났어요. 귀찮아. 우와. 엄마 밖으로 가야겠는데. 오빠 양 꼬로로 양 키가 비슷하네. 수건을 받으러 왔는데 수건이 없대요. 그러면 무스크로 이동해봅니다. 여기 뭘 파는 거지? 선배드가 없어서 이동하고 있어요. 작은 미끄럼틀 재미있어요. 배의 미끄럼틀도 재미있었어요. 놀다갑니다. 재밌나. 아이고. 아이고야. 스노클링 하려고 바다에 나와봤어요. 스노클링 마스크 착용 완료. 물고기가 많았어요. 아빠 어디 가요? 아빠는 물속을 찍으러 가는 거지. 여기 해변 쪽에 선배드는 좀 덜 복잡해요. 조금 늦게 나오셨으면 이쪽에 잡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오래는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올라간다. 출발. 골프도 치고 체스도 하려고요. 오빠야 잘 쳐요. 야우 한 번에 놀아보았다. 이번에는 내 차이에요. 이번에는 아빠가 치는 거예요? 아빠 고생 많았네요. 아빠 고마워요. 너 너 너. 당장 쳐라. 당구 치나 당구가 얘. 골프는 내 차이에요. 이것은 뉴란 골프네. 코스도 다양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만 치고 딴 거 하자. 이번에는 체스 하러 왔습니다. 체스나 골프는 예전에 유료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방문했을 때 객실 예약할 때 패키지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결제 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서 이용해보세요 먹어야지 야 아니 저거 바로 안 먹어? 먹어보지? 아야 바로 먹는 거야? 오빠야는 체스도 잘하네 나도 많이 가르쳐줘 비쇼 온다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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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싹 들었다 야 왜왜왜왜 너무 위협적이네 그래 그래 나가 포장 그 이름이 일자도 잘하네 잘해 다행이야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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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 거갑 궁금하시죠? 제가 익었습니다 시원한 망고 셰이크 다시 켜주세요 점심 먹고 다시 수영장에 왔어요 또 가고 싶다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착한 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발만 씻어준답니다 엄마 아빠 부럽네요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전학원 마사지 잘 받았습니다 전학원 마사지 잘 받았습니다 마사지 어땠어? 밤이 오던데? 나도 밤이 오던데 야 엄마는 스트레칭하고 이랬어 너희 발가락 이런거 너무 아쉬워하더라 너희는 발가락 안해 어른들은 발가락도 좁다 나도 못 가야 해 어 진짜? 우리 또 어디 가는거에요? 아이알랑몰에 가는 길이지 그때 그 승무원이 잘해가지고 탈출했던 거 아니에요? 소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소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바뀐 것 같아요 어 조용미도 있고 가보자 추비추비 일단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층마다 달라 시우야 근데 층마다 달라 시우야 저 올라가보자 졸리비 옆으로 가보자 근데 대기 번호하네요 아 맞네 어 에세앤몰에서 왔던 복스토어가 여기도 있네요 김선호 배우가 모델인 브랜드도 있습니다 수영공 사러 가야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추비추비 추비추비가 맛집이라던데 아야라 뭐 맛집이라던데 추비추비 추비추비 밥이랑 같이 밥하고 추비추비 아니 여기가 풀어보자 아 엑소하이드 엄마 엑소하이드 갈래 졸리비 갈래 아 이거 주저히 꺼보잖아 안돼 에이 에이 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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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울도 알 수 있다 장락감 가게 사준 것 같은데 어 가보자 가보자 서울도 알 수 있다고 어 어 어 밥집이다 아니 장락감 가게 포이조러스인데 한국이랑 똑같은데 포이조러스 저기는 아니다 김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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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더라 포이조러스 찾았다 어 사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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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사갖으니까 할 말 없어 여긴 한 번 물어봐 어 나보다 여긴 좋아할 것 같았다 밑에서 봤다 응 유나 풍사랑 사줘야 되나 네이샵도 있구요 안내해서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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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조러스는 사구용만 있는게 아니 옆구나 어디 어디 아 최대한 아 어 추비치비네 봐보자 추비추비가 맛있데 음 주문하니 Schutz 추비추비가 인기래 인기 이쁘다 아우, 진짜 귀여워 아, 그 와중에 인사 잘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인양가봐 귀엽다 인양가봐 너무 애기다 그냥 가보자 누나 누나 구경해 지금 뭔가 아, 스베이더로 어, 맞네 로블러스 아까 누나, 저기도 장난감이 많네 어, 생가다 생가 549 549 비싼데 549 6 12,000원 12,000원 549 549 549 549 549 549 이거 얼마인데 얼마입니까? 몇 개 수입니까? 어, 이 코너가 아닌데 거기 있나보네 추비 추비 왔습니다. 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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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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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검색해서 한국 사람 포스팅이 나오거든? 아엘라몬 맛집에? 그래서 그래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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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여기 가 볼까 나도 이 차지 나와 이거! 이런거 새우 맛있다고 하고 새우 말고 뭐! 꼬치밖에 없는데 꼬치 그릴맹이저 주민등록소서 주민등록소서 나 카메라 안 꺼냈다 한국분들이 많네요 왜? 왜? 맛있겠다 음식이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쪽에는 에어컨이 커서 에어컨이 워낙 세게 돌아서 지금 추워요 와! 아는데 내 초원 우리 꼬치 우리 꼬치 시원하게 시켰다 이렇게 시켰다 꼬치도 맛있어 보이네요 와우 와우 추비추비는 지점마다 음식 맛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엘라모 추비추비 맛있었답니다 저희가 주문했던 메뉴가 다 맛있었답니다 우리 꼬치 밥은 나눠 먹을 거야 밥은 나눠 먹을 거야 난 너무 맛있고 너 배우시려고 맛있다 아 꼬치 여태 이젠 네가 달려가 네 꼬치가 제일 맛있었답니다 오빠야, 수염복 사여왔어요 와우 내 수염복은 왜 안사줬어요? 너는 한국에서 샀으니까 오랜만입니다 여기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자 스바 어딘데 보이나 보라실이 여기 있었는데 못찾겠지 페이지를 일로 불러야겠네 저기 앉았었어 저기 앉아 예쁘다 장 엄마가 구경 샀군요 우린 늙었네 5년 애들은 걷고 몇시까지 안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난 안실했던데 여기서 나 먹고 왔어요 나 먹고 왔어요 나 먹고 왔어요 나 먹고 왔어요 아이고 오늘 테이크 5회 탔다 오늘 테이크 5회 탔다 우리 가족 가자요 굿나잇 마이 Stack몸 켜퉈 마이 켜 dans 클라우드 엥스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